강서구가 오는 6월 30일까지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.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뉘어 실시되며 지정주제로는 저출생 고령화 극복 방안, 디지털 약자 보호 및 지원, 1인 가구 안전 및 돌봄 강화,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 등 4가지 주제입니다. 자유주제는 구민생활 편익증진 등 구정발전 개선 관련 재반사항, 구세입 증대 및 예산 절감 기여 방안이나 신규 사업 등입니다. 강서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, 강서 소식, 공지 새 소식을 참고하면 됩니다. 강서구는 제한된 아이디어 가운데 8건을 선정하고 채택된 제한자에게는 대상 100만 원, 최우수상 70만 원 등을 수여합니다.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